그런데 이런 가운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적국을 외국으로 하는 간첩법 이걸 개정하자 적국만 해놓으니까 북한만 간첩법에 해당되는 건데 그걸 외국으로 다 넓혀서 왜냐하면 외국으로 해야지 우리가 지금 국제정세가 여러 가지로 변하고 있는데 적국으로만 어떻게 이걸 한정지을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대표의 주장을 저도 한동훈 대표 주장에 대해서 국가보안법이 있고 형법이 있는데 그것은 지나치다라고 반대를 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지금 이번에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유출을 보고 중국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꼭 적국을 북한으로만 제한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넓혀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마 민주당에서는 야단 날 거예요. 지금 오마이티비 시청자들도 저 박지원 저는 변제라는 것도 아니냐. 그런데 저는 그것은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왜 그렇습니까? 긍정적으로 봐요. 왜냐하면 북한만 우리 적국이 아니에요. 지금 보십시오. 이란 대통령 취임식에 갔다가 하마스 1인자가 암살 당해버리잖아요. 그렇죠.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적국의 범위를 꼭 적국이라고 표현할 게 아니라 좀 더 플렉시블하게 용통성이 있는 그런 법 개정을 하는 것도 좋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여회가 논의를 좀 해봐야겠네요. 저는 그렇게 봐요. 어느 정도로 갈지 수준을 이런 것도. 저는 오마이 시청자들한테 비난을 받더라도 그러한 얘기를 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윤석열 정부에서 두 번의 연속 국가정보 참사가 난 거예요. 국정원의 슈미테리. 그런데 조태용 국정원장은 국회에 와서 감찰하고 한미정보동맹이나 한미동맹 외교상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를 하더라고요. 정보사령관도 지난 6월 방첩사로부터 통보를 받고 엊그제 구속됐는데 정보사에서는 블랙 요원 명단 유출된 사람들을 외국에서 다 귀국시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으로 넘어간 게 사실인데 블랙 요원을 귀국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암살, 테러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정보사령관이 아주 잘했어요. 그렇지만 이 정보사산의 막대한 유출로 국정원이나 정보사나 큰 문제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국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운운을 했는데 이번 정보사 문제는 안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 2년간? 그러니까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됐든 저는 국정원장을 역임한 사람으로 블랙 요원의 그러한 문제를 미주할, 고주할?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그 관계자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어디까지 우리 정보자산이 유출됐는가 그리고 엄벌에 처하고 지금까지 블랙 요원들이 귀국됐으면 이분들은 이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블랙 요원들을 지금도 양성하고 있겠지만 잘 배치를 해서 정보자산을 구축해라. 단 지금 이 순간은 대북 그러한 정보가 블랙아웃 대북 깜깜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함께 나온 국회에 나온 777사령부 3세븐 사령관을 제가 물었어요. 지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때 군에서 국회에서 SI 정보가 비밀 첩보예요. 정보가 다 유출돼서 막대한 정보자산이 손실됐지 않냐. 그리고 북한에서 그러한 것을 바꿔버리니까 암호체계 등 이런 것을 바꾸니까 그 몇 달인지 수년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또 정보를 다 블랙아웃 됐지 않냐. 없어졌지 않냐. 그래서 나는 국정원장을 한 정부 국관장을 한 사람으로 이것이 미주알 고주알 다 공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저한테 동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보사에서 정보사령관이 똑똑하더라고요. 인정할 건 하는 거예요. 대국민 사과하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 수사기관 방첩사의 내용을 보고 잘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애국자입니다. 그 부분 정보자산에 대한 우리의 대응도 잘해야 되겠고 사실은 지금 보면 21대 국회 때 민주당이 반대해서 통과를 못 시켰다는 게 한동훈 대표의 주장인데 발언록을 보면 법원 행정처에서 강력하게 반대한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적국을 외국으로 해버리면 산업스파의 문제 이런 건 또 어떻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이 있다고 해서 소위에서 논의를 할 때 그런 반대 의견이 나와서 더 논의를 해보자고 된 건데 마치 이게 한동훈 법무장관대 아닙니까? 마치 민주당이 잘못해서 다 이렇게 된 것처럼 그렇게 공세 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중국을 러시아를 적국으로 표시했을 때 외교관계가 통상관계가 이루어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델리케이트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국익에 반하는 것도 있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잘 한번 전문가들이 논의를 하고 국회에서 대화를 해서 해야지 저렇게 민주당이 반대했다. 이거 정치 공세 소재로 쓰는 게 아닌가 이런 비판도 있을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일란선 쌍둥이라 뭐든지 민주당 이재명 문재인 이렇게 가는 거예요. 보세요 이번에 청와대 고위관리자 관계자 그 양반 내 이름은 안 주지만 기자 출신인데 오니 수미태리는 문재인 정부에서 다 이랬다. 그러니까 제가 나서서 검찰 기설장 보면 박근혜 때 시작해서 박근혜 8건, 문재인 5년간 12건, 윤석열 정부 1년간 20건, 외교부 칼라모 이런 건 할 얘기가 없죠 그러면 하늘 보고 침뱉기 했고 토끼로 자기 발등 찍은 거예요. 지금도 낑소리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얘기가 계속 나오다가 쏙 들어갔어요. 지금은 조태용 국정원장도 잘 정리를 하더라니까요. 기소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법원에 협력할 것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정리가 돼요.